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최은우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이죠 꽉 잡아 윤기 국민 스케이터 곽윤기 선수와 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진짜 최은우 마술사님 본 것도 너무 신기한데 마술을 진짜 눈앞에서 본다는 게 너무 기대돼요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루트는 방송에서 한번 만나서 뭐 인연이 돼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혹은 혹은 저희가 뭐 다른 곳에서 뭐 이렇게 알게 되어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 통해서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오고 가서 이렇게 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제가 성수동에서 휴일날 카페에서 커피나 한잔 이렇게 하면서 테라스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디서 저 멀리서 분홍색 머리를 한 남자가 박윤기 내가 내가 먼저 하라고 짠 거 아니고 짠 거 아니고 짠 거 아니고 짠 거 아니고 내가 봐도 보던 사람 그럼 제가 오 오 팽이에요 이러면서 핸드폰 번호를 교환 받고 그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아 그럼 옆에 있는 분은 누구시냐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가볍게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향팀에서 코치로 맡고 있는 정은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고향팀에서 옆에 있는 정은주 코치랑 그 전 국가대표 같이 선수생활을 했었고 와 맞아요 맞아요 코치 코치님 저랑은 사실은 코치 선생님이지만 저랑은 선수생활을 같이 했던 형 누나들입니다 형 누나들 네 근데 그럼 막내 네 막내 아니 뿔 쓰레기였어요 네 뿔 쓰레기 때 아니 왜냐하면 아까 곽윤기 선수가 여기 들어올 때는 모든 스케이터 선수들이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막 인사를 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 왔어 자 이제 제가 가볍게 몸을 풀기 위해서 오늘 카드를 한 번 갖고 나왔습니다 자 카드를 한 번 갖고 나왔는데 카드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앞서 핸드폰을 잠깐 네 네 저 다요? 네 본인 거는 빌리지 않겠습니다 아 네 박윤비 선수가 아니까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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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핸드폰 잠깐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핸드폰을 빌려서 네 계산기 어플을 이제부터 이렇게 했는데 잡아주시고 이제부터 이제 두 분도 보지 마시고 각자 한 발짝 뒤로 나가셔서 윤기 선수만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네 나는 어릴 때 첫 키스 나이를 아무도 모르게 써주세요 알 텐데 아 그래요? 알아요? 알 텐데 그러면 애기 때부터 봤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생각나는 두 자리로 그냥 써주세요 네 곱하기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네 저를 보시고 아내와 만났던 나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잘 써야 돼 네 네 곱하기 곱하기 이것도 옆에 보면 좋습니다 남편과 만났던 나이 잘 생각 안 나지? 아 잠깐만 끝 끝 연애를 오래 해가지고 네 네 곱하기 네 저 주시고 저도 네 한 느낌이 저희가 정해드리면 안 돼요? 네 전해주세요 아무거나 본인만 본인 눌러주셔도 돼요 누르세요 하나만 한 자리에서 눌러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숫자 합이 나왔습니다 그건 이렇게 놓을게요 네 숫자 합이 equal 는 나왔죠 좋습니다 자 이제 카드를 이제 부터 제가 어 갖고 왔습니다 어 계산기는 여기다 지금 그대로 닫고 제가 빌린 건데요 카드를 이제 뽑아주실 텐데 우리 코치님께서 카드를 가져가시는데 한 장 말고 몇 장을 한 번에 가져가세요 한번 한번 이 정도면 되겠어요? 네 이 많은 카드 중에서 한 번에 가져가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카드를 그대로 제가 아 그대로 제가 아예 치워버릴게요 에이 치워버리겠습니다 설마 자 좋아요 원래 나 예상도 안 돼 아유 아니 설마 이거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 중요한 게 있어요 윤기 선수는 제가 오늘 기록 알죠? 네 아 그거라고? 기록이 4분 15초 맞아 15초 9일 4분 15초 9일이 나왔어요 한 바퀴여요? 아니 아니요 대박 난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한 바퀴 나려 한 바퀴에 한 바퀴에 4분이 말이야 줄 들어 형 들어보세요 야 잠깐만 넘어지신 거 아니죠 넘어지신 거 아니죠 눈빛 어쨌든 4분 15초 9일이고요 카드 섞은 상태에서 우선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카드 5장을 제가 몇 점 더 가져가니 난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그냥 확 뽑으셨죠 자 첫 번째 카드가 1 4분 4분 두 번째 카드 에이스가 1이죠 원 카드 하시니까 아시죠 에이스가 1 4분 10 그 다음에 5초 4 1 5 자 그리고 네 심장이 터질 거 같아 마지막 4 1 9일 그리고 네 분이 만난 그 나이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지금의 아내 남편 만난 나이를 곱하기 돼서 나온 그 숫자가 그 숫자가 4분 15초 9일이 제 기록 오늘 제가 사실은 1분 언더 안쪽으로 할 수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마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기록을 맞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포장이 가능해요 아니야 진짜 나는 네가 4분 15초 9일을 이걸 이렇게 해갖고 맞추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심지어 마지막 곱하기 내가 눌렀잖아 그렇죠 아니 근데 더 뽑으라고 해도 나는 딱 그것만 딱 뽑았거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만약에 더 뽑았으면 더 뽑았으면 오늘의 이 운명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보통 이럴 때는 박수가 나오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걸 넘어서서 인상이 써지네요 왜왜왜왜 너무 신기해서 심장이 터질 거 같아 어떡해 다른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나만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시고 네 자 카메라 향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네 본인도 보셔야죠 형도 보래 저도 발 오늘 다 봤어 아 카드 주시고요 카드를 이렇게부터 중간에 이렇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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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기심 많으시니까 쓱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네네네 아 세 개 세 개 세 개 그냥 막 그냥 좋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카드를 특별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어떻게 특별하게 찾냐 그거를 보여드릴 텐데 카드를 이런 식으로 제가 뒤죽박죽 이렇게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섞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해서 쓱싹쓱싹 쓱싹 쓱싹 와 앞뒤로 섞였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잘 섞여 있죠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 기념 사진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근데 뽑으신 거 기억나시죠 여쭤볼 게 있는데 어 이쪽 면 중에서 지금 뽑으신 카드가 언뜻 지금 딱 보이시나요? 아니요 아오오 그러면 뒤집어진 걸 수도 있고 그건 뭐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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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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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뚫어 сч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부터 어떤 맛설벌이 끝나면 오늘 기념사진 촬영은 했고 자 이제 이거를 제가 뒤집어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에이 본인 카드만 한 장만 뒤집어 놓겠습니다 에이 됐다고요? 끝났어요 에? 뭐.. 뭐 없나? 뭐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아직 안되는데요? 맞아요 잠깐만 잠깐만 우리 방심하게 한 다음에 잠깐만요 우선 두 손으로 갖고 계시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문지기지 마세요 제가 마법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갔는데 핸드폰으로 갔나봐요 에이 핸드폰 사용 에이 핸드폰 사진이 정리 됐나봐요 우선 그대로 들고 오세요 화면밖에 나가지 않게 그대로 들고 오세요 자 보면 여기 바로 찍은 사진이 있겠죠 한번 여기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우와 왜 왜 왜 우와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잠깐만 화면밝기 좀 최대한 해볼게요 자 모든 카드가 지금 전기가 되고 우와 근데 안보여 네 모두 확인하고 단 한 장만 아니 말이 안 돼 이거 이렇게 칠 다이아몬드만 이렇게 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가 되어있어요 오늘 기념사전 촬영이라고 했죠 자 근데 네 뭐라고요? 다리 후달려 다리 후달리라고요? 다리 후달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카드 그대로 제가 네 그대로 제가 오 뭐야 에이 뭐야 어 연기다 연기는 아까부터 봤어요 아니요 아니 어떻게 연기 모든 카드가 정리가 되고 그대로 한 장만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대로 빼서 그 카드 뭔지 모두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카드 연기 아니 왜 말이네 뭐하는 데 카드야 연기는 어떻게 봤지 연기는 뭐예요? 연기는 이제 이렇게 매주 자 오늘 기념이 될 수 있게 우선은 여기 곽윤희 선수 선수님들 다 사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와 대박이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사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인을 그대로 이렇게 중간에 집어넣겠습니다. 한 번만 더 쏙 더! 이번엔 사이사야 너. 가볍게.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손 이렇게 한 손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손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손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부터 카드를 완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간에 그대로 넣었죠. 자 이제부터 중간에 있는 카드를 제가 한 번에 찾아볼게요. 절대 안 돼. 안 빠져나가게. 위로 올라왔을 것 같아. 잠깐만. 위에 있는 카드만 빼볼게요. 위에 있는 카드만 손 살짝만. 손 살짝만. 어우. 엄청 힘주고. 아니네. 어 뭐야 그래도 7위야. 아 그래 비슷한데 아니야. 아 잠깐만요. 이렇게 찾는 거는 비주얼하지 않아. 재미가 없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오늘 제가 빙상장 왔잖아요. 네. 빙상장 왔으니까. 사이나싱 카드만 빼고. 다 아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네? 얼음처럼. 투명하게 만들게요. 잠깐만요. 에이. 아아. 본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자. 그죠? 아 이거를요? 그럼 본인이 카드 중간에 집어넣고. 그죠? 갑니다. 그대로 손 열어주세요. 그대로 손 열어주세요. 그대로 손 열어주세요. 아이씨. 거짓말 하는 거. 네. 그대로 손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떼어봐 떼어봐 떼어봐. 오우우야. 오우야. 오우야. 우와. 모든 카드가 변했어요. 그죠? 모든 카드가 변했는데 이렇게 투명하게 얼음처럼 변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장의 사인원 카드를 제외하고 단 한 장만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억이 될 수 있게 선물 드릴 테니까 오늘 세 분에게 역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손으로 다 막았잖아. 느낌 있었어? 없었어. 어떡해. 중간에 이거 뺄 때 뭐 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야.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이렇게 투명하고 얼음 위에서 팍 날아다시는 세 분이 오늘 우리 후푸푸 채널에서 마술과 함께 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꽉 잡아 윤기 채널 여기 댓글 남겨 놓을 테니까 많이 놀러 가셔서 대한민국 모든 곽윤기 선수뿐만 아니라 수고하신 모든 선수들 다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채널 너무 재밌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많이 놀러 와 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와 너무 신기하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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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